네, 남왕이 타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원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 공부할 페이지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1. 대문정감. 대알 대자 문장 문자에다가 더알 정자에다가 줄일 감자 이래가지고 문장이 돼서 늘이고 줄이는 걸어놨나 형태를 갖다가 대문정감이라 합니다. 이거 공부할 차례인데 지나시고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바로 63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나시간에 공부하는 거 잠깐 한번 짚어보고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 63페이지 2, 2 있잖아요. 큰 2입니다. 제 18원에 대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18원에 대한 선도대사님의 해석. 이야, 참 저도 이거 제 18원 감격해가지고 18원에 대해서 책을 갖다 한 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8원은 간단한데 한 줄만 해도 되지 싶은데 책을 한 권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이것도 내용도 좀 조금 어렵다기보다도 좀 보니까 미주할, 고주할 참의 분석을 또 많이 해놨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저번에 중견선이 법문하실 때 제 18원 강확해가지고 18원에 대해서 이런 책을 갖다가 다섯 권이니까 여섯 권이니까 지금 스님도 계속 번역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 18원이 뭐냐면 불교의 핵심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 18원 연물 왕생은 연물에서 극락 왕생한다는 게 없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원을 갖다가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연물이 있잖아요. 남아미타로 연물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대사님 해석 한번 보입시다. 선도대사님께서 18원을 위해서 지은 이름, 18원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물 왕생은 가는데 그걸 보는 홍원, 중원사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본문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은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미타화신, 보통 보면 선도대사 미타화신, 창정토종 해정곡음을 켜가지고 정토종의 특색이 나옵니다. 보는 칭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물태, 선도대사 미타화신, 선도대사님 미타화신이라, 창정토종,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곡음, 해정곡음, 그 당시 선배, 그 당시 있잖아요. 이전의 선배님들이라든가 그 당시 선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았네. 보는 칭명, 범부입보, 보는 제18원에 입각해져서 남아미타부를 연불만 하면 우리 범부들은 생사제약 범부들입니다. 전부 다 보토, 극락의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남아미타부를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 왕생이 이루어지니 현생물태,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있잖아요. 미타화신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제18원의 입장에 서서 정토산부경을 바라보시고 일대교법, 불교법 전체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오부구건의 문장마다, 구절마다 모두 한나 제18원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부구건을 잘 알잖아요. 관경사첩속, 혈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왕생예찬, 관염범문, 반주찬, 법사찬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토탈 오부구건입니다. 문장마다, 구절마다 모두 제18원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깨뚫는 불변의 요지입니다. 오부구건 중에서 선도대사님은 총 열몇가지 이름으로 제18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8원을 여러가지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런 이름, 저기서는 저런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18원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원 중에서 왕본원, 본원왕이라고 하잖아요. 본원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는 데 있다. 이랑 전칭하는 데 있다. 오로지 있잖아요. 이불은 남암탈 연분하는 데 있다. 때로는 홍원으로 불렀습니다. 홍원, 제일 처음에 본원 있잖아요. 홍원, 넓은 홍자에다가 원활원자다. 홍원이란 말은 저 대경, 대경이 있잖아요.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치고 이렇게 여기서는 홍원으로 나타냈습니다. 때로는 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궐 중자였지 않아 써가지고 거듭 중자 써가지고 중원으로 불렀습니다. 마땅히 알라 본래의 서원, 무거운 서원, 무거운 서원이 중원 아닙니까? 중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칭념하면, 중생이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반나시 왕생한다. 연불필생이다. 때로는 명원으로 불렀는데, 이런 명자에다가 원활원자입니다. 바로 과지의 명호와 인지의 서원을 한 대 결합해가지고 과지의 명호 있잖아요. 과지의 명호, 우리가 수행한 결과의 명호와 그 다음에 인지, 처음에 있잖아요. 수행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의 서원을 한 대 결합해가지고 명원으로 부른 것입니다. 관념 법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이건 참, 이건 저번에 한 번 오늘 보살한테 말씀드렸대요. 에이, 무슨 소리합니까? 가더라고. 요번에 그 오대고, 교토 있잖아요. 사박오일 안 나고, 성지술래 갈 때서 보살님 아시는 분한테 18원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고 한결. 아유, 아는 견뎌 샀더라고. 잘 한번 들어보이소. 우리 보살님들 잘 한번 들어보이소. 모든 여인들이 만일 나무아미탑을 명호 원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나 왕생하지 않는다면 만급, 항아사 등 급이 지나도록 계속 수십억 급이 지나도 끝내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형님, 이해가 갑니까? 참, 우리 보살님들 흠이 뭐 선도대사님 믿다고 하시니라 안 믿다고 하시니라 그랬는데 참, 이거 뭐 사람은 받기도 어렵고 또 남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참, 뭐 집에서 진짜 보면 안 나 노는 날 이래 보면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있잖아.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어 있던 간에 우리 남자 몸을 받았는데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도대사님 관점법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여인들이 우리 모든 보살님들이 만일 나무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무아미탑을 연불에서 극나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천금, 만급, 항아사 등 급이었나 지나도록 끝내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내 다음에 생겨도 여기서 여자로 태어난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연불 좀 해야 될 긴데 야,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여성 상위 시대인가 모르겠습니다. 너만누 그렇습니다. 그제? 자, 때로는 지원, 지혜의 해자에다가 예, 원할 원자 우리 지원의 보살님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순례하면서 아, 우리 참 그래도 정전선님께서 큰 하나의 법명을 지어드렸다. 지원이, 지혜의 해자에다가 원할 원자 지원이라든가 지원이 홍원이고 제18론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지혜의 해자가 원할 원자로 불렀습니다. 아미타보치님의 지혜의 원력 여기 지혜의 원력이 아니라 지원 아닙니까? 지혜의 원력의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으니 그 이름 듣고 왕생하고자 한다면 모두 하나 저 나라의 극락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런 데가 됐다. 그치? 아, 참. 자, 우리의 등간에 우리는 여물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불원, 부처불자에다가 원할 원자 대원, 큰제자에다가 원할 원자 본서, 밑본자에다가 맹세할 서자 본서, 홍원, 밑본자에 맹세할 서자에다가 넓을 홍자에다가 원할 원자 본서, 홍원, 심중홍원, 깊을 심자에다가 무걸 중자에다가 맹세할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18원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런 이름들은 모두 선도대사님께서 사용하신 것인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이 본원, 본서, 홍원입니다. 두 가지 해석방법. 자, 한번 봅시다. 제18원에 대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매우 풍부하지만 일반인들처럼 조목마다, 구절마다 해석하시진 않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시연이신,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지혜롭게 자유자재로 전고들을 갖다가 옛날 있잖아요, 어떤 책 같은 거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묘하게 부처님의 마음에 하나 개합하며 말은 간결하나 대단히 하나 기념하여 우리는 보자마자 바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걸 딱 들어보면 바로 우리가 납득이 이해가 안 갑니까? 여기서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귀납하였습니다. 즉, 제18원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야, 그건 또 이게 뭐 선도대사님, 선도대사님 있고 정정법사는 또 이렇게 대문정갑, 총령기이로 있잖아요, 이 뜻을 갖다가 더 우리한테 더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딱딱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대문정감입니다. 대문정감, 대알대자, 문장문자에다가 더알대정자에다가 가말감자다. 문장에 대해서 보태고 주님을 갖다가 대문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제18원의 원문을 대조하며 몇 글자를 보태거나 몇 글자를 생략한 것으로 해석한 문구와 제18원의 원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현기의입니다. 총현, 다 총자에다가 드러날 현자에다가 극이자에다가 떠디자입니다.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미라고 부릅니다. 총현기, 대문정감과 총현기가 있다. 문구마다 원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전부 한 대 섞어서, 묶어서 총체적으로 제18원의 정신적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제18원의 함의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님의 해성 역시 우리로 하여금 매우 안심하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 대문정감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대문정감을 보겠습니다. 문장을 갖다가 느리고 줄이는 일어난 형식입니다. 여기서 리스트 한 장을 작성하였는데 참 이거 보니까 정종법사님 정종법사님이 1966년생이더라고요. 지금 우린 나이로 왜 되나? 아직 60도 안 되지 싶었는데 고등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점과 하니까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도표의 형식을 사용하다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참 내가 보니까 이걸 갖다가 표를 딱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선도대사님을 한 걸 갖다가 정종법사님이 표를 만들어서 딱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출처고는 고딕으로 된 그 글자 있잖아요. 굵은 글자는 제18원 연불왕생은 거기입니다. 연불왕생은 원문입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만이라도 나마미탑을 연불했는데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승부를 하지 않겠다. 오직 오역제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래 되잖아요.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서라 덕불 시방중생 시방중생들이 시방중생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지심신락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 있잖아요. 내지 10번만이라도 내지 10년 내지 10년 있잖아요. 내지 10번만이라도 나마미탑을 연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당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강란은 승부를 하지 않겠다. 유죄 오역비방정법 했잖아요. 오직 안나 오역제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 이제 문문인데 광경소에 나오는 광경소 관념 법문에 나오는 선도대사님을 그걸 갖다가 딱 표를 만들었어요. 참 내가 보니까 광경소 31페이지 우리는 지금 선도대사님 전집이 없습니다. 전집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몇 페이지 캐도 저번에 우리 이거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댓글을 달아도 광경 선도대사님 전집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형님 바로 옆에 보게 67페이지 제일 밑에 구한 11번 표 있지요. 이거 읽어봅시다. 선도대사님 전집 전집 이래 샀는데 선도대사님 전집 선도대사님 전집은 해정법사 대만에 계신 해정 큰선임하고 정종법사 중국 본토에 있는 정종법사 선임께서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정토종 문교 기금회를 통해서 출판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통해서 표현한 정토종 총서 제8건을 갖다 말합니다. 정토종 총서 8건 8건이 선도대사 전집인데 이게 이제 지금 지금 대만하고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출판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됐다. 이것도 또 앞으로 우리 정경선임께서 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보면 광경소 광경소 몇 페이지 가면 선도대사 전집 대만하고 중국에 지금 나와있는 책 몇 페이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경소 31페이지 보면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왕생을 구한다면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심념을 거두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모두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광경소 51페이지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만 능이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두 왕생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래 돼 있고 광경소 또 51페이지에 계속 이어져서 일어나지요.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른 하되 아래로 심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열 번 남왕이 탑을 염불했는데도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벌하지 않겠다. 그것까지는 광경소고 또 관염법문 페이지 354페이지에 보면 이러나왔어요. 만일 내가 성벌할 적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태어나고자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력을 타고 18론에 성탁해가지고 만일 남왕이 탑을 염불했는데도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고 관염법문 또 539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내가 성벌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나마미탑을 염불하되 아래로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나마미탑을 열 번을 불렀음에도 만일 나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벌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 표를 갖다가 아니 참 정정보사님께서 참 신식 교육을 받아놓는가 우리 옛날 선임들 같으면 이게 뭐 어떻게 이러면 만들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우리 이해시키려고 딱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참 그런 거 못하면 우리 또 법도 많다. 67페이지고 표 밑에 보면 첫 번째 난의 고딕체는 그 위에 고딕체 출처가 되어있는 고딕체는 제18원의 원문으로 여섯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선도대사님께서 제18원을 해석하신 문구입니다. 왼쪽 첫째 줄에서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 책이 어느 책에서 나온 거 있잖아. 그걸 밝혀야 찾아보던가 하지. 즉, 인용한 문구의 출처가 선도대사님의 어느 저서인지 우리가 편찬한 선도대사 전집 우리가 편찬한 이거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정정보사님하고 혜정보사님하고 자관하나 노력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갑디가. 편찬한 선도대사 전집의 몇 쪽에 있는지를 밝혀 둠으로써 여러분들이 편하게 원문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아까 표로 돼있듯이 한 번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낱낱이 위의 제18원 원문과 대조하며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상응하는 위치에다 두었습니다. 빈칸이 있는 곳은 선도대사님께서 이 부분을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입니다. 감, 우리 대문 정감 칼대 감 줄였다 이 말입니다. 가장 뚜렷한 게 바로 오지간 오역과 정법비방만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아래에 전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오역제를 범화하고 정법비방하면 안되기는 안되지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있잖아. 정원에 그거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응급실 환자부터 먼저 치료하지 일반실에 있는 환자는 천천히 치료해도 된다는 그 얘기는 오역제를 짓고 간다. 정법비방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잖아. 그 사람이 남함짜를 연벌하면 전부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그 소리거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표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가장 뚜렷한 게 바로 오지간 오역제를 범하고 정법비방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문구인데 아래에 전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건 전부 다 연벌방하면 다 구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내지 10번만이라도 내지 10년 아래 해석한 문자가 비교적 많은 것 중에서 정입니다. 우리 예시기려고 글자를 많이 늘렸다. 이 말입니다. 기타 각각 상관된 위치에 원문과 대조하여 상관하는 문단에 대해서 해석상 어떤 부분은 늘리고 어떤 부분은 줄였기 때문에 이를 대문정감 이랍니다. 어떤 부분은 늘리는 게 정이고 어떤 부분은 줄이는 게 대문정감 문장에 대해서 느리고 줄였다. 이런 말입니다. 중간에 1번 광경소의 원입니다. 우리는 광경소 첫 번째 문장 선도대사 전지반노 31쪽을 보겠습니다.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왕생을 구한다면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심념을 거두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모두 왕생한다. 이래 되어있잖아요. 1심신라 구원 왕생 상진 일령 하수 심념 성불원 막불 개왕 1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1심신라 1심이나 지심이나 같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구원 왕생 왕생을 구한다면 왕생 하기를 원해서 구한다면 상진 일령 상진 위로는 일형은 평생을 다할 진짜 아닙니까?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하수 심념 심념 심념을 거두어 남앞에 연불 있잖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연불 하는 것 상진 일형 입니다. 하수 심념 관무량 소경 하품 하생 중생 열 번 남앞에 할 수밖에 없는 기회 그것밖에 안 되면 하수 심념 이 말입니다 성불은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탄다는 얘기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해서 기대어서 의지해서 남앞에 연불을 의지해서 남앞에 연불만 하면 믿고 기뻐하며 막불교심 안일막자 안일막자 안일불자 모두 개자에 갈왕자 모두 다 극락왕생 하지 아니함이 없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나마미타 부처님의 제18원에 성탁해가지고 나마미타 부처님의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 한다 이런 말이다 아 좋은 내용이라 내달락으로 나오셨으면 첫번째는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로서 원문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를 해석했습니다 거기는 원문에는 지심실락인데 여기는 일심실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같은 말이다 이 말이다 두 번째는 왕생을 구한다면으로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 왕생을 구원왕생이라 우리는 보통 욕생아국이라 했는데 이걸 구원왕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심념을 거두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인데 총 열두 글자로서 내지 심념을 해석하셨습니다 내지 심념 이래 놓은 게 적어도 열 번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선도대사님이 또 있잖아 글을 갖다가 많이 늘렸다 했잖아 이거는 정이다 그렇지 감이고 정인데 이거는 정으로 우리 이해시키려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나마미탑을 연분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나마미탑을 연분을 하는 거 이고 있잖아요 아래로는 심념을 거두어 나마미탑을 열 번밖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열 번만 연분을 해서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나마미탑을 연분을 해서 그거는 말입니다 그렇지 자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해서 아래로는 심념을 거두어 까지는 원래의 뜻은 원래의 뜻을 확대했습니다 내지 심념인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나마미탑을 열 번만 해가지고 연분을 했는데도 만약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내지 심념만 되어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말 열 번만 연분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런 그런 서랑설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착각이란 오해 같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늘렸대요 이 말입니다 확대했지만 특별히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라는 네 글자를 보냈습니다 나마미탑을 제18번에 성탁하지 않는다 하면 나마미탑을 연불에 성탁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강남 왕생할 수 없다 일부러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성불원력 추가로 했다 이 말은 그 말 아닙니까 그치 네 번째 모두 왕생한다 너나 곧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약불생자 불치정각을 갖다가 막불개왕 이라 했잖아 모두 다 나마미탑을 연불에 한 사람은 모두 다 왕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전부 다 강남 왕생한다 그걸 갖다가 약불생자 불치정각을 갖다가 개왕 막불개왕 이라구 요렇게 딱 네자로 딱 줄였습니다 여덟자로 갖다가 아 참 보니까 막 똑똑똑똑 떨어져야 아이고 참 선님들 어떻게 요렇게 우리 저희들 이해시키려고 아이고 우린 복도 많다 그죠 자 2번 광경소의 글2입니다 그죠 우리는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광경소 화해문 선두에 대해서 전지 51쪽을 인용한 것으로서 전체 문구는 다음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은 다음 것 같습니다 다만 능이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두 왕생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마빛을 영문하는 게 진짜 쉽다 이행도록 하잖아요 다른 자력성이 난행도록 하는데 그 보면 일어났습니다 단능 상진이량 다만 능이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하지 심념입니다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남마빛을 염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불언역으로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막불개화입니다 모두 남마빛을 염벌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극락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고명역이다 그렇지 그런 거로 쉽다고 이름한다 남마빛을 염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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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극락 몽싱한다 그런 게로 너무너무 쉬워 쉽다 보니까 이거 염벌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닌데 게락 갈락하면 염벌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쉬워 어제도 공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압니다 그런 거 같이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딱 딱 그려놨습니다 세 구절로 나누어서 원문과 대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만 능희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쉬워서 믿고 발언하고 염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서 나만 믿고 바라보려면 그 사람이 안 죄를 지었든 안 죄를 안 지었든 번뇌 망상이 있던 없든 그 사람이 다른 복을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염벌만 하면 극락 간다 하는 게 너무나 쉬워서 믿고 발언하고 염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 하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대응하는 설명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쉽다 두 번째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념에 이르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내지 십념을 해석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보태면서 또한 부처님의 원력으로 를 강조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지 세 번째로 모두 왕생한다로서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를 해석하셨습니다 모두 왕생한다를 왕생할 수 없던 약불생자 불치정각을 막불개왕 모두 왕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여덟자를 4자로 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명역 이다 그런 고로 쉽다고 이름한다 넌 정토범문은 이행도로서 이행도 시울리자 갈행자 길도자 해가지고 이행도 난행도 이건 어느 분이 구분했냐면 제2 숟가락하는 인도의 용수보살님께서 이행도 난행도를 구분했잖아요 자기가 팔만대정형 다 보니까 난행도도 있고 이행도도 있어 번뇌 많은 중생들 나가면 안 된다 쉽게 가는 길이 있어 여기서 있잖아 우리 동대구역 가서 KTS 타고 한심 자고 나면 있잖아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이 더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다리 아프게 그렇게 어렵게 간다 그럼 누가 상을 주나 그렇지 우리는 지혜롭게 쉽게 가는 길이 있으면 극락 쉽게 가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돼야 어렵게 승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극락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정토보면은 이행도로서 쉬운 길로서 쉬운 이유가 바로 제18원의 부처님의 원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력이 있잖아 원력이 성탕마마 원력이 기대해가지고 남함탈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 왕싱 한다 이 말 입니다 3 광경소 광경소의 글 3 입니다 다음 한 줄은 광경소 화해문 선도대사 전집안 51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되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나마미탑을 열 번에 이르기까지 연불했는데도 왕싱할 수 없다면 선물하지 않겠다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야가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칭하명호입니다 나의 명호 나의 명호를 칭하되 나의 명호는 뭐냐면 나마미탑을 입니다 나의 명호를 갖다가 나마미탑을 염불하면서 원생하고 나의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며 하지 심념 적어도 나마미탑을 열 번을 했음에도 약불생자 불치정각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극락왕싱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다섯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문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원문과 대응하여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놨어요 두 번째로 나의 명호를 부르며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를 해석했습니다 지심실락인데 원문은 지심실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안나 칭하명호 아닙니까 칭하명호를 했어요 나의 명호를 부르되 그렇게 해놨어요 해석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특별하여 주의를 기울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심실락인데 그는 칭하명호 나의 명호를 갖다가 칭하되면 부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세 번째는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가 바로 안나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 해석입니다 우리를 보통 보면 욕생아부기를 해놨는데 여기는 원생아부기를 해놨어요 근데 말은 틀리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내지 심념을 갖다가 여기는 보면 하지안나 하지 심념이 이렇게 써요 내지가 이거 하지로 해놨습니다 그치? 자 다섯 번째는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는 약불생자 불치정각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보면 그 앞에 71편에 다시 넘어와서 보면 그 보면 중간에 보면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면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되 아래로는 심념에 이르기까지 극락왕생활에서 또하면 나는 안 나 성불하지 않겠다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가 덕불 원문에는 슬아 덕불인데 그죠? 시방중생 시방중생은 똑같습니다 그죠? 슬아 덕불인데 이거는 야가 덕불 해놨습니다 칭하명호 칭하명호 나의 명호를 부르되 이거는 지심실락인데 칭하명호를 해놨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칭하명호 나의 명호를 부르되 나마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원생아구 그거는 욕생아구로 되어있는데 원활원자 이거는 바랄욕자인데 원활원자로 해서 나의 국토에 나의 국토에 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하지 하지심령입니다 그거는 내지심령으로 되어있는데 적어도 나마미탑을 열 번을 불러서 약불생자 불치전각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전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다 그죠? 내용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곱시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나마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예